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제 11월 보성 소개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성에 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성이 서울에서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굉장히 모르죠 그런데도 뭔가 왔는데 힘을 너무 얻어서 힘들 줄을 하나도 모르고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랑 같이 재미있게 즐길 준비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첫 곡으로 오늘부터 우리는을 들려드렸는데 소리축제라든지 여러분 목소리가 엄청 커요 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소리 들려볼까요? 하나, 둘, 셋! 아, 10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희 마이크 반납하고 여러분들이 노래 불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곡이 여러 개 있는데 따로 호응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호응을 너무 잘해주실 것 같아서 지금 다음 무대들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다음 무대가 무엇인가요? 호응이 존나 빈다 호응을 받기 전에 4번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4번 마이크에요? 아, 네, 어, 네, 어, 좋습니다 호응이 다, 이제야 소리축제 갔네요 호응이의 소리가 올라갔네요 호응이의 소리가 올라갔네요 다음 무대는요, 저희가 이제 약간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추워졌을 때 좀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저의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뭘까요? 뭘까요? 뭐라고요? 얼마 부르지 말고 우리 또박또박 한번 얘기해봅시다 뭐라고요? 또박또박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달려 저랑 너그리보다 하는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부분은 따라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 춤을 추셔도 돼요? 네 저희 노래 모두 다 아세요? 네 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한 파트도 빠짐없이 다 같이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약간 다 같이 놀러온 기분이었어요 보성은 정말 짱이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추운데 야외에서 안 가고 실내에서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분들 생각해주시고 아주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즐기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히 여러분 첫 번째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약간 저녁 오후에서 반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는 밤이라는 노래를 불러줘야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도 너무 잘 따라해주시기는 설레이셨지만 점차 연습을 하고 가면 맞아요 더 큰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소리 축제니까 저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소리는 연습입니다 네 그 뭐지? 손부분? 네 여러분 혹시 밤에 여기 다 아시죠? 한번 다만씩 불러보고 갈까요? 네 이 부분을 같이 따라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 반으로 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은혜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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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걸그룹 여자친구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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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